예천구 농업기술센터가 자체 기술로 천적을 이용해 진딧물을 방지하는 뱅크플랜트를 개발해 친환경 인증농가를 대상으로 시험에 들어갔습니다. 뱅크플랜트는 진딧물 천적인 콜라마니 진딧벌이 증식할 수 있도록 보리에 진딧물을 사육하는 방법으로 한 번 설치되면 보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진딧물 천적이 발생합니다. 뱅크플랜트 1개당 단가는 천원 미만으로 기존 방재비용의 절반 정도입니다. 예천구 농업기술센터는 내년에는 뱅크플랜트 10만개를 생산해서 원예작물 천헥타리에 공급해 생산비 절감과 친환경 기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